첫 분 깼다, 12시에서 12시까지 틀림없는다. 다시 뭐야! 다시 가둬! 다 나야! 날 죽이라고 너한테 돈을 줬다? 뭐? 지금 나 매일 서둘로 주게 했다고? 이거 장난이 아닌데? 여자 90명 한 번만 더 해. 당근 빡다 줘! 여자 100명 책임지고 제가 조달할게. 어쩐지 나는 네가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더라. 형, 목말라요. 부화하게 장식하고 싶어. 니들 죽이로운 이른바 청부살인자야. 한마디로 킬러! 배고파구나. 야, 그럼 시작해볼까? 그럼 시작해볼까? 결혼식 일랑은 어딨다! 시작해볼까? 엄마.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왜? 아니, 왜? 내가 죽었어요? 나는 너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